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얼마 전 통영에서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후 환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가을이 시작됐지만 방심하는 순간 콜레라와 식중독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콜레라와 식중독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웅수 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콜레라와 식중독은 날이 무더울 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인데 그중에서 식중독은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지만 이 콜레라는 최근에 드물었던 병이지 않습니까? 어떤 병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콜레라는 비부료 콜레라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급성 설사 질환입니다. 콜레라균에 오염된 해산물이라든가 오염된 지하 섭취에서 발생하는 장염입니다. 유생간염이 없고 상하수도 시설이 불충분한 곳에서 식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후진국 감염병으로 불립니다.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 3일입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쌀뜨물 같은 심한 물설사입니다. 배가 아프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고 하루에 10번 이상 자주 많이 설사합니다. 소장에 감염된 콜레라균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해서 설사가 나타납니다.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를 보입니다. 몸의 수분이 대량으로 빠지면서 쇼크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열은 없고 전해질 불규정으로 근육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파경료는 주로 어폐류 등의 해산물, 식품 매개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콜레라균에 감염된 사람의 분변 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수로라든가 지하수, 음료수 등에 오염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또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현재 거제에서 콜레라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환자들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의 유전자 지문을 분석한 결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의 유전자의 같은 것은 같은 콜레라균에 감염되었고 콜레라균이 거제 지역에 퍼져 있어 더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콜레라균은 기존에 국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으로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3년에 세계 47개국에서 12만 명의 콜레라 환자가 보고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2003년 이후에는 해외에서 콜레라이 걸린 후 교육해서 감염이 확인된 경우만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1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이유로는 올해 특히 여름 폭염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콜레라균이 자라기 쉬운 그런 환경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콜레라 하면 돼지 콜레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이 돼지 콜레라와 이번에 발생한 콜레라가 같은 건가요? 돼지 콜레라는 법정 1종 가축전염병인 급성 바이러스 열병입니다. 돼지가 병에 걸리면 식욕부진, 고열, 설사, 구토, 비틀거림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치사율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돼지 콜레라라는 명칭을 불렸는데요. 이 콜레라라는 어감이 사람과 다른 동물에까지 전염되는 무서운 질병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고열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는 이유로 돼지 열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돼지에만 전염되기 때문에 돼지를 비롯해 소,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 발생하는 구제역과는 다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역시 전염성이 매우 강하지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이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 오리 등의 대변이라든가 깃털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사람이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네, 얼마 전 학교 몇몇 학교에서 급식을 통한 식중독이 발생해서 학생들이 대량으로 식중독에 감염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문제였던 건가요? 식중독이란 것은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의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 집단식중독이란 것은 역학조사를 해서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후에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구토라든가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중독의 원인은 크게 세균감염, 바이러스 감염, 자연독, 화학적 식중독으로 나뉘는데요. 원인으로서 가장 많은 것은 세균에 의한 것으로서 세균에 오염된 음식이라든가 물을 섭취해서 발생하는 감염식중독과 또 세균에서 생산된 독소에서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이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후에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서 그 원인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세균의 독소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경우는 잠복기가 1에서 6시간 사이며 세균을 섭취한 후 체내에서 독소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8에서 16시간, 또 감염의 식중독의 경우는 16시간 이상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식중독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계약을 하면서 학생들이 단체 급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높은 기온에서 보관하는 음식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음식물 보관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식에 있는 소량의 균이 증식하면서 식중독 환자가 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질환의 경우 전염성은 어떻습니까? 콜레라는 감염된 환자의 배설물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치료 중인 환자는 꼭 격리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대변에 다른 사람이나 음식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은 꼭 소독해야 됩니다. 접촉에 대한 전파는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환자의 음식이나 식수를 같이 먹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접촉 가능한 시점부터 5일간 발병 여부에 감시가 필요합니다. 2차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예방적으로 항생제 복용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은 대부분 사람 사이에 감염성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노로바이러스같이 사람 간의 감염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퍼집니다. 바이러스가 묻은 환자의 물품에 접촉하거나 공기접촉으로도 전염된다고 합니다. 가을이 접어들었다고 해도 방심하는 순간 이런 병들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단 급식을 하는 곳에 식품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폭염 시기에는 집단 급식 메뉴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생식이라든가 비빔밥, 샐러드 등을 제외하고 볶은 김치 등에 익힌 음식을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라면 급식 시설이라든가 설비의 청소, 살균, 소독을 매일 실시해야 됩니다. 급식 관계자인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에서 발열이라든가 설사 등 의심 환자는 조리에서 배제하는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계별 식품 안전 관리가 필요한데요. 식재료를 살 때는 유통기한과 표시사항을 잘 확인해서 신선한 식품을 구입합니다. 식재료 구입 순서는 밀가루라든가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첫 번째로 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삽니다. 또 세 번째는 햄이라든가 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는 육류, 또 마지막에는 어페류를 구입합니다. 식품을 운반하고 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라든가 아이스팩 등을 사용해서 10도 이하의 냉장 상태로 차가 깨야 됩니다. 음식물을 차 안에 특히 오랫동안 보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조리 전에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닭 등 가급류, 수산물 등을 세척할 때는 주변의 날로 섭취하는 채소라든가 과일 등의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은 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육류라든가 가급류, 계란미, 수산물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히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해야 됩니다. 특히 냉면이라든가 콩국수를 조리할 때는 육수와 콩국수를 가열 조리한 후에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냉각시켜야 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섭취해야 되고 날로 섭취하는 채소라든가 과일은 깨끗이 세척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는 오염된 음식물 섭취는 금지해야 되고요. 물과 음식물은 꼭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해야 됩니다. 또 음식물 취급 전과 배변 뒤에는 삼실지장 손 씻기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